조선기자제 오늘 조선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조선관련주들은 당분간 그냥 중장기록 얘같은 경우는 1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STNG 오늘 상황과 갔어요 얘도 당기적으로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STX중공업 1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1승 자산대비 314% 프레미엄 붙어있고요 이 친구도 올해는 봐야 되겠지만 2일선 갖고 싸우세요 1승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KF 역시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